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 이것은 꼭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애 때문에 관한 이야기만 생각을 하실 듯 한데요. 여러분 실제로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서 장례식장을 방문하실 일들이 참 많아지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장례식장에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야 하는 물건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절대로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사람이 많은 곳 밝은 곳 그리고 자신이 믿는 종교시설을 잠시 방문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또 꼭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알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행동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것들은 평소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와 또 신뢰들입니다. 네 이젠 꼭 알고 가세요. 그래야 행여 생길 수 있는 탈이 없다는 것 아울러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시면 그 음식을 꼭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찜찜하다는 이유로 의외로 음식에는 손도 되지 않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음식은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차린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차린 그 음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을 찾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시기 위함일 거예요. 맞습니다. 이 음식은 그에 대한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대접인 것입니다. 하여 무조건 한 숟가락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상가집 음식이 맞지 않으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때는 같이 차려진 안주라도 조금 드셔야 하며 아니면 음료수라도 한 잔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돌아가신 분의 홀령이 여러분과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절대 상주에게 하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주는 바로 돌아가신 분의 대리인인 거예요. 네 평소 아무리 여러분의 부하직원이었거나 또 여러분의 동생이었거나 후배였거나 하더라도 지금 그분은 돌아가신 분의 대리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돌아가신 분이 여러분의 아내사람이었다면 평상어와 존칭어를 같이 병행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특히 친구 부모님의 상가집을 방문해서 상주인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가능한 존칭어를 사용하시고 이름보다는 상주라는 호칭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유족들에게 술이나 음식을 계속 권유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한 분이지만 그 상주가 대접을 해야 하는 사람은 수십이 될 수도 있고 또 수백이 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이 상주가 해야 하는 일 역시 너무나도 많다는 것 아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꼭 아시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아마 분명 여러분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 말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기독교나 카톨릭 신자였다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네 명복이라는 말은 불교의 윤회사상에서 나온 말로 기독교나 카톨릭과는 맞지 않는 용어인 거예요. 물론 과거 우리 전통에서는 불교가 대부분을 차지했기에 이 말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지만 현대의 경우는 이 종교적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참 많죠. 맞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건 역시 문상계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시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은 언제 가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라면 가능한 빨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먼 친척들이나 친지들이라면 빈소와 재단을 차리고 나서 방문을 하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경우라면 보통 1일차 저녁이나 2일차에 가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우 장례식이 보통 5일이나 길면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도 아주 많았기에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밤에도 장례식장을 지켜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일장이 대세이고 또 상주나 가족들의 쉼을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상가집에 남아있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장례식장에는 기본 예의를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상가집에는 술을 먹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도 과하게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슬퍼도 상주보다 더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상주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고인의 사인이라든가 또 고인의 과거 이야기들 같은 것은 가능한 피해하는 것이며 그리고 친구들의 개인사 역시 이곳에서는 절대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간혹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고 해서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냐느니 또 반갑다느니라는 식의 안부를 묻거나 그리고 자기의 개인사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꼭 식장을 벗어나서 이야기하시도록 하세요. 특히 상주에게 악수를 권한다든가 동기들 동창들 간에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건배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다른 장례식장은 절대 기웃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장례를 집에서 치렀습니다. 하여 과거에는 특별히 귀신이 식인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절대 홀령은 자신을 문상 온 사람들에게는 해를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의 경우는 여러 곳의 장례를 한 곳에서 같이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고 이로 인해 같은 층에서도 두 곳 세 곳의 장례가 치러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절대 다른 상가 집에 기웃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호상의 경우는 이런 일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악상 즉 사고나 예기치 않은 일로 돌아가신 분의 경우 그 홀령은 세상에 한이 많고 그리고 남겨진 걱정이 많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이래서 그 홀령이 귀가 약한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은 분명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홀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누구는 있다고도 또 누구는 없다고도 말을 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에이 그런 것이 어딨어라고 무시를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무엇이든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치 않을 때는 조심을 하는 것이 제일인 것입니다. 네 임산부나 출산을 하신 부부의 경우 무조건 피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조부나 조모의 경우 역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결혼을 앞둔 당사자나 그 부모 역시 피치 못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의 경우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으나 할 수 없이 꼭 가야 할 사정이라면 제가 상가집에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하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상가집에서 올 때 꼭 들려야 할 것을 들리시도록 하십시오. 네 나중에 따로 찾아가서 부조를 전하고 또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상주나 여러분에게 마음적으로든 무엇으로든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아울러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가집에서 꼭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의라는 것은 절대 차려서 손해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서 앞서와 같은 일들에 정말 무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공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